안녕하세요. 그림에 대해 싹 다 알려주는 도로윤재입니다. 오늘은 야외 스케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은 누구나 화구 박스하고 이대를 챙겨서 밖으로 나가서 눈에 보이는 풍경을 멋떨어지게 그리는 화가의 모습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림 시작하면서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림을 시작해 보니까 그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림 그릴 좋은 풍경과 장소를 탐색하고 준비물을 챙기고 하는 번거로움도 있는데다가 막상 밖에 나가보면 그림으로 그릴 마음에 쏙 드는 풍경을 찾기가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풍경이 너무 예뻐서 그 느낌을 화폭으로 옮길 수 있을지 하는 부담감으로 머뭇거리게 돼서 제대로 그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야외 스케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야외 스케치가 망설여지는 요소 중에는 날씨도 한몫합니다. 그림 그릴 때는 흐리고 비오는 날만 안 좋은 날씨가 아닙니다. 춥고 더운 것도 방해 요소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바람이 많이 불면 정말 멋같습니다. 캔버스와 종이가 바람에 날려서 그림이 엉망이 됩니다. 예전에 제법 큰 사이즈의 캔버스를 들고 나간 적이 있는데 풍경 좋은 곳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캔버스와 같이 바람에 날라갈 뻔했습니다. 겨우 진정하고 하옥박스 있는데로 와보면 물통이 바람에 쓰러져가지고 물바다가 돼서 종이는 적고 물감은 번지고 진짜 욕 나옵니다. 실내에서 그리는 것보다 이것저것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것이 야외 스케치지만 그럼에도 야외 스케치만 해주는 매력은 포기할 수 없겠죠. 미대에서는 꽈 MT 대신에 야외 스케치를 나갑니다. 그림 도구를 챙겨서 버스를 타고 풍경이 좋은 곳으로 가서 여장을 풀고 2박 3일 정도 뭉개면서 머물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야외 스케치가 실제는 야외 술 캐치죠. 그림은 거의 안 그리고 몇 날 며칠 내리 술만 퍼마시다 옵니다. 곤드레 만드레 정작 야외 스케치 그림 평가할 때는 그림이 없어가지고 스케치가 떠와서 그냥 안에서 대충 그린 풍경화를 제출합니다. 그냥 실내 스케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풍경화를 그릴 때 야외에서 풍경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인상파 이전에는 주로 실내에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19세기 말 인상파 화가들이 사실주의 역량으로 캔버스를 들고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문화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직접 풍경을 보면서 빛과 색채를 파악하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더러워서 인상파가 된게 아니고 눈으로 직접 본 인상적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인상파가 된겁니다. 인상파 화가 중에 세자는 현대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전문용어로 대가리죠. 피카소나 마티스 같은 20세기 미술의 거장들이 세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잔은 생빅투아르 산을 좋아해서 40번도 넘게 그 산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징글징글하죠.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밖으로 나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말년에는 그림을 그리다가 폭풍으로 만나 쓰러지기도 했는데 그것이 세잔의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상파 화가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피부로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실내에 틀어박혀 상상화 같은 풍경을 그리는 화가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과는 반대로 화구를 밖으로 들고 나가는 것을 비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화풍이 생겨나는 시대라서 실험정신과 도전정신이 강한 새로운 화파들은 기존의 화파들과 붙임이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각이 다르면 끼리끼리 뭉쳐서 싸우는 건 변함이 없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쌓여야지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림은 발전보다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현대의 미술이 더 발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대와 삶의 방식이 바뀌면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실내에서 풍경화를 그리기가 쉬워졌습니다. 휴대폰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풍경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담아올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에 담아와서 그리기보다는 훨씬 쉽죠. 그리고 인터넷에는 참고를 할 수 있는 수많은 풍경사진이 널려있어서 직접 밖으로 나가고 모델을 세우고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밖으로 나가서 대상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느낌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있겠죠.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림도구를 챙겨서 밖으로 나가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여건되실 때 작고 가벼운 드로잉북하고 재료들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요즘은 도구들이 좋아져서 야외 스케치가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나무로 된 화구박스를 들고 나가서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여러가지 불편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날씨 좋고 따뜻한 날 주위사람 신경쓰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100년 전 인상파 하가들이 느꼈던 감성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야외 스케치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